멜로하고 에로는 차이점을 준다고 하면 멜로는 대사 위주로 간다. 아, 달달한 말로. 에로는 액션으로 간다. 몸으로 대화로 간다. 포옹할 때 우리 임태경 씨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 들어서 얘기 옆에 계시니까 좀 많이. 포옹이 잘 계시니까요. 멜로, 멜로는 눈빛이지. 눈빛하고, 눈빛하고 대사. 아, 멜로써 밥을 잘할게. 그럼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. 이걸로 가는데 에로는 벌써 탁 들어가요. 딱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, 여기서.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.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에로는 여기서 얘기하면 손이 움직이면서 손이 움직이면서 이 귀에다가 이끈이 들어가요. 또 띵이 들어가요. 또 띵이 들어가요. 또 띵이 들어가요. 띵이 들어가요. 그런 거 몰라요. 상대에게 장굴 주는 거야. 그러면 그냥 먹죠. 여기서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상황을 좀 주셔서 여자가 추워요 했을 때 멜로랑 에로의 차이. 임태경 씨가. 임태경 씨요, 저요? 저요? 아까 너무 잘해 주셔서. 너무 잘 살리셔서 저희가. 임태경 씨가 요염하시더라고요. 임태경 씨가 잘하시더라고요. 멜로에 추워요. 아 멜로 멜로. 아 멜로. 아 멜로. 멋있다. 이게 멜로지. 이게 멜로지. 아 이게 멜로. 근데. 스윗했는데. 에로는. 에로는. 자, 테이프 들어왔어요. 네. 에이. 큐. 아 추워요. 추워. 추워. 나 따뜻하게.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.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. 어떡해. 밀어. 하하하핟. 네. 그런 거 몰라. 나. ㅋㅋㅋㅋㅋ 하하하핰. 하나, 둘, 셋. ・ ・ ・ ・ ・ ・